멋지게 지금 투성했지? 아니, 오늘이 진짜 오늘이 투성 오케이 됐다 맞아요? 되게 예쁜데요? 되게 예쁘게 뜬다 윤지경이 잘 어울리네 이거 괜히 명품이 아니네 이거 제가 사온 거거든요 아 진짜요? 어디서 났어? 뻥치지 마요 어머, 제가 이거 국룰에서 가져왔어요 쿠팡 확인해 보세요, 한번 이거 어떡해 우리 할머니 집이 있을 거 같아 단체입니다 네, 인지님은?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투, 고맨! 안녕하세요, NM입니다 추석 여러분, 해피 추석입니다 해피 추석 이제 추석 저희가 뮤직비디오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 MC를 맡았습니다 인지 여러분 눈치 채셨겠지만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 추석이니까 네, 한복을 이렇게 입어 갔는데 저건 추석이 무슨 날이에요? 뭐 하는지? 추석 감사 미국으로 타지면 땡스 깨끗 땡스 깨끗 그렇죠 난 성편도 뭐 네 한복 한복이 보는데 어떠세요? 서울 왔을 때 저는 뭔가 어색하지가 않네요 너무 자주 보던 모습이라 경량한 복 많이 읽었잖아요 경량한 복 계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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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선우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진짜요? 아니요 진짜요? 진짜요? 가짜요 가짜요 작년에도 맞아요 매번 작년 거보다 더 이쁜 것 같아 작년 거보다 훨씬 이쁜 것 같아 이게 좀 더 선비 같아 근육이 같고 약간 세자 같은 거 어떻게 앉아있지? 약간 왕자 같은 사람들은 약간 다리를 안 꼬지 않나요? 아빠 다리로 아빠 다리를 꼬지 않나요? 맞아요 진짜요? 몰라요 뭔 얘기 하는 거야? 아빠 아빠 자 엄마 다리 아빠 알겠어 그러면 내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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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투도 좀 알겠어 수다를 또 한번 해봅시다 알겠어 알겠어 한번 해보시죠 오늘 저희가 뭘 할지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엔진분들이 바로 소개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전통 놀이인 행위치기를 해보니까 아이고 정말 재밌겠소 알겠어 알겠어 무슨 팀에게 선물이 있어 뭐예요? 무엇인가? 바로바로 이따가 공개하겠어 재미가 없어 그리고 진 팀에게는 벌칙도 있어 이건 없어도 될 것 같소 벌칙이 너무 재밌소 이겨줘야 될 것 같소 열심히 해주세요 알았소 그럼 바로 준비해볼까요 오케이 팽이는 이제 옛날 팽이도 있긴 하지만 일단 좀 신식팽이예요 신식팽이예요 최신 근데 저보다 처음 보는 진짜 나 진짜 소음 받은 거야 히야 이거야? 진짜 신기하네 요즘 아이들은 저게 라떼는 라떼는 진짜 이거 저게 라떼는 넣는데 계속 걸려가지고 이거 진짜 이거 꺾고 보면 다시 빼야 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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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건데 형 아빠 드라이브를 막 다 빼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맞아 맞아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걸로 맞아요 안 꺼져가지고 대박이다 근데 원래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건 진짜 옛날 옛날에 이건 저희 세대죠 저희 세대요? 우리 세대도 아니에요 사실 옛날에 많이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게 바로 끈으로 이렇게 이렇게 계속 치는 건가? 이거 맞나? 역시 21SW는 달라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네 일단은 게임을 하기 전에 팀을 나눠야 되는데 팀이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이 이제 형 라인 형 라인 이쪽이 동생 라인 동생 라인 네 그래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형 라인 동생 라인으로 나눴고 이제 팀 별로 벌써 맞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팽이를 고를 건데 다들 상술 게임 아시죠? 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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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위험한 게임을 저희와 인연이 있습니다 팀 별로 한 명씩 나와서 앞에 이제 제시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시어를 뽑은 후 상술 게임을 해서 이긴 팀이 팽이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뭐라는 거죠? 팽이 종류는 총 6개이고 총으로 된 팽이가 3개 있잖아요 네 네 네 3개가 있는데 한 팀에서 최대 2개를 가져갈 수 있어요 3개를 다 가져가면 안 되고 너무 그거는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두 개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개는 다른 팀으로 가고 네 그러면은 바로 그냥 팽이 고르기 시작해 볼게요 좋습니다 근데 이기고 지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수예요? 아니면 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수식어로 상술 게임을 해서 팽이를 고를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팽이를 고른대요 알았습니다 그럼 오케이 알았어요 먼저 수식어를 골라야지 수식어 응 골라주세요 수식어 나 어떻게 하는지 상술 게임 할 수식어 그 미션 누가 고르면 3글자 되겠소 상술 대신 그럼 MC님이 뽑아주세요 어떻게 안 뽑아 그냥 뽑은 다음에 하는 거 아닌가? 어려운 다음에 하는 거야 일단 뽑읍시다 그럼 내가 뽑을까? 오케이 대니콜 저희 먼저 하는 거 다 3글자겠지? 이렇게 두 팀이서 오름달 오름달이 좀 어렵겠는데 뭐 오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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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이거 저도 해야 돼요 진짜요? 오름달 심판이 해요?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팀별로 1대1에 심판이죠 플레이 맞아요 사실상 먹이 선호를 최종만하게 오름달 누가 할 사람이야 누가 할래? 그럼 니께 먼저 해볼래? 네 고 늪달 고 괜찮아 괜찮아 이거 어려워요 좀 고 잘해서 저는 진짜 못해요 첫 번째로 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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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거 연습 그러니까 이거 수식어 하나에 대결 한 번이에요 왜요? 바꿔서 1대1 하고 팩이 먼저 고르면 돼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지 저희 팀에서는 종성이가 설정했으니까 이건 세 판을 하죠 좀 세인으로 노헴 딸 누구 아는 거야 너 다시 한번 그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바깥으로 니키가 잠깐만 좀 못해 할 수 있어 너가 제이형 정도 이길 수 있잖아 괜찮아 너무한 거 아니야 요즘 내 기준에서 너 기준에서 난 나한테 어려운데 갈까요? 니키랑 해? 네 니키랑 제이형 니키랑 제이형 이우 잘하네 오케이 바로 하나요? 이거 하고 이긴 팀이 먼저 고르면 돼요 네 이게 발음이 정확해야 돼 아니 그런 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그냥 그냥 고르면 그냥 고르면 그냥 고르면 그냥 고름 아니면은 보름달이잖아 보름달로 하잖아 딱 가로 써달라고 보름달 보름달 대박 맛있는데 달 맞아 생크림 달지마 오케이, 한 분 오케이, 심판님이 시작해주세요 우리 시작 선후공 전화하자 안 내부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먼저 하세요, 이랬으니까 우리 먼저 하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봐주세요 네 우리 너무 긴장하지 마 시작 보는 달, 보는 달, 보는 달 보는 달, 보는 달, 보는 달 아, 이 정도는 저는 엉켜서 오는 거지 이 정도는 봐줘요 아까, 아까 니키도 오케이, 한 번 더 보셨는데 니키야, 니키야 너무 애매했어 너는 둘 더 살았다 딜레이는 오케이, 어떻게 이해했어요? 오늘 생각보다 더 알았어요 자, 이제 봐주는 거 없어요 오케이 그래도 쌤 쌤이 있나요? 어떻게 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듬으면 오케이 오케이, 준비 시작 보는 달, 보는 달, 보는 달 타임, 볼 펌의 타임, 보다kle 융 달, 보다 융 달, 보다 융 달, 보다 융 땅 아, 나이스 나이스 잘했는데 ереable 아, 그랬는데 이건 아니, 제가 잘한 거 이름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이쪽 팀에서 하나 골라가서 아니, 무조건 이게 됐어, 이게 됐어 이거 Une Getting Straight, 됐어 아니, 이거 3년에 이거 아까 해봤는데 이것보다 이게 팽이가 제일 크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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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해봤어 오케이, 그럼 이걸로 이승이 형 이승이 형, 괜찮아 어쩌고 이거면 하나만 가져올 수 있어 이거 해, 노란색 그럼 또 이기면 저희가 또 가져올까요? 그렇죠 저희는 어느 정도 있냐 너랑... 그럼 저희가 대신 돌아올 수 있어 사항 적어서 대신 돌아 하나, 다 하셨어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살파 다 이겨서 살게 다 가져올 수 있어 두 번째 뽑아주세요 내가 다 봤는데 저 공정팀에서 해 본 거야? 진짜 공룡이 형 공룡, 우리 팀이구나 너무 약해 진짜 세 진짜 뭐야, 야, 찍어 꿀송편 이거 어렵다 꿀송편 꿀송편 뭐야, 봐봐요 꿀송편? 저 어제 태국은 있지 않았나 아니, 나... 나 진짜... 그렇게 해서 해서 진짜 안 돼 천으로 식이 높지 않았나 나 알겠다 이번에는 꿀송편 이 정도 어려운 거 너무 어렵다 꿀송편 저를 못했어 아니, 저 못해요 우와, 저거 저렇게 잘생겼네 맥키, 70점 하세요 내려놔, 내려놔 멋지는데? 여러분... 꿀송편 저랑 누구 하나요? 꿀송편 누구 하려고 저 좀 잘하거든요? 어... 제이클은... 제이클은... 상붕이 있네 제이클은... 제가 흰승이 형 가야 된다, 이거 싫어요 제이클은 잘하자면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힘을 숨겨야 돼요 제가 갈까요? 네 제이클은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한유진도 외부 제가 먼저 갈게요 우리가 먼저 졌어요? 이겼어요 제이클은 이거 잘해야 돼 네 잠깐만요, 꿀송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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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송편? 꿀송편 꿀송편 저 테이크 뽑을게요 잠깐만, 꿀...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아니, 내...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그거 없나요? 니키도 외국인이잖아요 맞아요 잘했는데? 그럼 여기다 털까요? 아니요, 그냥 하면 저 외국인한테 이겼어요 꿀송편 꿀송편? 꿀송편 한국어 더 늘어났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해 할까요? 오케이 긴장돼, 누가 먼저, 저 먼저 할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갈까요, 갈까요? 패턴 미리 하는 거잖아요 성원님 먼저, 성원님 먼저 할게요 오케이 준비 근데 아까 이쪽 팀이 이기지 않았어? 네 딘 팀이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만 어디지, 우리 팀 말이지 아, 그래요? 두 번째로 할 거야 오케이, 두 번째로 저 세 번째 할 거야 아, 또 MC? 아니, 저는 분병해요, 진짜 오케이 잠깐만 이게 꿀송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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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꿀송편이 뭐예요? 시작! 꿀! 태연아, 태연아 아니, 내가 말해도 되겠다 야, 먹으러, 먹으러, 먹으러 먹으러, 먹으러, 먹으러 끝, 끝 이거 봐라 이거 진짜 좋아 아니, 이거 진짜 약할 것 같아 그럼 일단 읽어볼까? 이거, 이거, 이거 잠깐만, 잠깐만 제이크가 호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니키 일본에서 왔는데 일본에서 왔는데 아니, 저도 내가 너무 외쳤을 것 같아서 잘했으면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이쪽 팀이긴 하지만 궁정에 봤을 때 좀 다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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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이거 그러면, 아니, 이거 가져가세요 그러면, 저희, 저희가 이해한다면 두 개 가져갈게요 아니, 아니, 다 가져가세요 아니면 공평하게 그거 가위바위보 뭘 다 가위바위보야, 우리한테 손에 있지 공평한 공평한 찬스 사람 더 많이 뽑히면 더 아니, 우리 굳이굳이하긴 했어요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오케이, 제가 가져갈게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제 거 같아요 사실 이게 더 멋있다 멋있다 오케이, 이거 똑같은 거 있으니까 멋있어 멋있어서 이거 가져가면 뒤에 약간 이게 더 멋있는데 사이트를 안 달아 일단 다음에 또 이길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이거라 이거 네? 어떻게 그냥 모두의 의견 제가 아니면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이거 너무 약해 이걸로 가자 저거 무단 벌려졌대, 무단 벌려 이게 제일 세 보여 근데 봐봐 그런가? 이게 최강이야, 이게 근데 펭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안 돌려, 미국 딱, 딱, 딱 딱, 딱, 맞춰가지고 그러네 그러네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거라고 이렇게 뭐라는 거죠? 밖에 나가버려, 그러니까 장례라고 제가 장례롬, 홈런 어 그거 해도 이기는 거 말할까 오케이 뭐 했어, 뭐 했어 골랐어, 골랐어? 해봐요 오케이 두 개 시킬 수 있어 하나씩밖에 안 될까? 아니야, 마트 택인 대개씩 갈까 진짜로? 우와 이 세상이 너무 많네 요즘 아까들 고장 났어 고장 났어 하나씩 해야 되는데 이따 봐주세요, 이따 부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부수면 우리가 더 유익한 거 빨리 빨리 해봐, 해봐 부수면 손으로 던져야 돼 손으로 해야 돼 손으로?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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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그러면 마지막 게임 마지막 게임이에요 마지막 게임 저쪽에서 뽑는 거 같아요 형도 이쪽에서 뽑았는데 제가 뽑을게요, 그럼 네? 이쪽 팀이구나, 내가 네, 한번 뽑으세요 그렇지 과연 안 어려웠으면 좋겠다 안 어려웠으면 좋겠다 엄청 어려워요 한가위 한가위 이거 은근 쉬운데? 한가위 은근가위 그러네, 한가위 은근가위 우리 삼가위라는 거 손으로, 진짜 맞아요 내가 할게 한가위라는 한가위 다음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한가위 하나 남았죠 안 내면 징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야 오케이, 저 먼저 할게요 네 준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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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거 아니야? 생각하고 있잖아 생각하고 있잖아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왜? 바로 시작해줘 몰라, 나 진짜 바로 시작합니다 이건 좀 더 나도 헷갈린 거였어 준비 고른달 잠깐만 고른달 형,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모르겠어 잠깐만 숙소에 약간 생각하지 마세요 저 먼저 저, 저 먼저 저 바로 할게요 시작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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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형한테 준비 준비 다 됐어, 다 됐어 못했어도 됐어 다 됐어 시작 준비 시작 한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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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이 이 이 이 이 이 진짜 그러니까 이거 무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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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저희의 주 무기는 이걸로 뭐 이제 뭐 한 번만 가져서 상관없긴 한데 이게 진짜 좋다는 거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된 관계로 한 판 더 해야 돼요 진짜요? 왜요? 아니면 한 판이 아닐지도 모르네 또 해요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제가 뽑을 때 어려운 거 똑같은 거 나오면 얘기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오케이 못했는데요 장난 아니다 이겼어 이겼어 또 나왔어요 마지막이네 마지막이네 또 나왔는데 또 나왔는데 똑같은 것만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밑에 있는 게 새우니까 태비 정착? 갈비전 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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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갈비찜 진짜 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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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해야 되잖아 가자 오케이 나 이거 진짜 못해도 되는데 갈비찜 진짜 좋아 보이네 이거 잘하는데? 너 하자 왜 이렇게 잘하냐? 갈비찜 갈비찜 좋아졌네 이거는 제가 아니 몰라 저 선을 하면 나중에 일본어로도 할 수 있어요 갈비찜 생각하면 돼요 시작 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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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웃어 맞아 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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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찜인데 갈비찜 갈비찜 됐다 오케이 오케이 갈비찜 누가 할 거예요 이 팀에서? 제가 할게요 이번엔 제가 합니다 네 좀 어려운데 오케이 안그러진 걸 가자 여보 성공 후공 갈비찜 후공 오케이 오케이 그거죠 갈비찜 필요하구나 바로 가시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공정하신 거 같은 제 이미지인데 갈비찜 갈비찜이야 갈비찜 오케이 오케이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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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갈비찜 하면 안 된다 오케이 시작 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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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옐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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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너도 옐로카드 이미로 멈췄어 맞아 잘하고 있었는데 이거 시간이 지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너무 빠르게 하면 안 되니까 재미를 위해선 재미를 미W해 오케이 그렇지 이제 왠이패 네 그니까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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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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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도착 그게 titre 어디에 좀 있어? 쟤가 끊었어 안 틀었어 안 틀었어 모르몬이가 가셔야 될 것 같아 오케이 다이 틀ни가 틀니가 자기가 끊을게요 준비 준비 잘 들어주세요 응 준비 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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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 맞다, 깔 깔, 깔, 깔깐 대고 있어 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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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깐 안 된다 오케이 시작 갈비, 찐, 깔, 피, 찐 아니, 뭐냐? 발음이 안 돼, 발음이 안 돼 준비, 시작 아, 한번 더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찐막 시작 갈비, 찐, 깔, 피, 찐, 깔, 피, 찐, 깔, 피, 찐 칼비, 찐 칼비 칼비, 찐 칼비 이, 찐 칼비, 찐 칼비 비, 찐 칼비, 찐 칼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검색하지珠ués 오케이 봠딩이 생겨요 디inky 밴딩이 생겨서 난다 갈, 찜, 갈, 찜 아깝다, 놀라었네요 끝났네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얘가 여전히 계속 잘 될게 아니 그게 진짜... 저 기도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행위가 다 정해졌는데 이걸 두 개 누가 가져와 이거 둘이에요? 이거 저희가 가져와요 우리 거에요, 우리 거요? 네 근데 약간 다 맞구나 약간 좀 너무 밸런스가 안 맞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좀 세긴 해요 그렇죠, 이걸로 이기면 이길 수 없어 이건 제가 여기 팀이어서 그런 거가 전혀 아니라 제가 MC로 봤을 때 좀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맞는 거 이제 좀 약간 베네피트를 드릴까요? 베네피트 어떤 거냐면 저를 웃기면 행위를 좀 좋은 거로 바꿔드립니다 진짜? 동의하세요? 왜? 이거는 그냥 보통 동의합니다 저를 웃기시면 나를 웃기면 MC를 웃기면 이제 행위를 좀 더 좋은 걸로 바꿀 수 있는 느낌 근데 너무 좋으면 어떡해요? 근데 뭐에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좋으면 안 되니까 잠깐만 그러면 한번 보여줄게요, 뭔지 네 그럼 행위를 진짜 멋있어요 진짜요? 네 멋있긴 해 뭐야? 잠깐만 한번 마셔볼래 세 보이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겉모습을 쏘는데 안 돼 얘보다 이게 또 뭐야 이거? 쎄게 나서? 이거 쎄게? 어떻게 할까요?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이쪽 팀도 하실래요?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는 괜찮아요 할 게 없다 오케이 근데 합쳐서 아니야 근데 성훈이 형 웃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합쳐 한번 웃기기 싫은 텐데? 그게 제일 센다 근데 저기 제이 형 있어서 5등이 6데이 아니 아니 제이 형 얼굴 보고 있어 제이 형 얼굴 보고 있어 근데 저는 진짜 우리 팀이라서 막 웃어주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네 아니 아니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런 거 없어 저는 진짜 딱 진짜 웃음인지 그러면 한번 봐야겠다 진짜 웃음이랑 가짜 웃음 보여주면 안 돼요? 싫은데? 이게 진짜 웃음 이게 진짜 웃음 가짜 웃음은 너무 웃기네 근데 하실 수 있어요? 누가? 내가 웃게 얼굴은 봐도 웃기다니까 그럼 맞게 된다 제이가 이런 거 있잖아 최대한 참아야 돼요? 그럼 제이 형 아무 말 안 해도 돼 아무 말도 안 되는데 대신 시간 제한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하면 너무 사지해야 돼 10초 10초 10초는 너무 어렵다 30초? 아니 20초? 10초? 15초 15초 15초? 15초? 15초쯤 빡겨야 돼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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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2초 그럼 누가 해줘 오케이 시작 시작 1 2 3 4 5 5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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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이 형 제이크 8개 안 되잖아 다시 한 번만 근데 진짜 웃겨 이거 이거 좀 쎄다 진짜 어렵다 이거는 제이크가 정말 신이 꼈어 나도 웃을 뻔했어 아니 이거 너무 사기야 근데 원래 다른 사람 웃는 걸 보면 같이 웃음이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웃지 말자 오케이 우리 안 웃음 서원이랑 웃자 오케이 시작 하나 2 3 4 5 6 4 4 5 5 5 진짜 이거 못 참아 이거는 아이 컨택 좀 부담할게요 이거 너무 좋아 거의 모토야 만약에 내가 다른 팀이 없으면 그럼 저희도 웃기면 인정해줄게요 웃기면 너도 웃기고 만들어줄게 갑자기 이렇게 되냐 근데 제가 좀 웃음 잘 잡아요 근데 왜 웃겨 그러니까 제이가 그러니까 제이 형이 저희를 제이 형이 저희 셋 다 웃기면 셋 다 웃기면 오케이 셋 다 웃기는 건 세 명 중 한 명인데 저번에 두 명 안 돼 셋 다 웃기면 안 돼 왜냐면 저는 성장력이 진짜 나잖아 핫채키 보자 저기 두 명으로 왔잖아 한 명 두 명 한 명 넘으셔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야 그게 기회가 너무 없어지잖아 한 명으로 해? 두 명으로 해 할래요 말래요 할래요 뭐를 뭐를 그냥 하지 맙시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MC의 권한 NLP 제 권한으로 좀 좋은 행위를 가져갔습니다 뭐 했어 자 이제 행위를 다 골랐으니까 본격적으로 행위를 치기 대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우 렛츠고 이제 시작이다 필드된다 와 뭐야 필드다 필드 생성 필드 생성 이제 룰을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네 대결은 5판 3승제로 삼성 삼선이요 총 5판 진행하고 먼저 3번 이긴 팀이 우승입니다 오케이 어떤 행위를 들고 나올지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네 저희 다 세서 그래서 이제 작전을 잘 짜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번 쓰면 다 쓸 수 있네요 안 되죠? 왜요? 왜요? 쓸 수 있구나 못 써요 못 써요? 아니요 5판 3판 5판 5판 사실 한 번 썼는데 그러네 계속 근데 이게 3번 돌아간 다음에 돌고 해야 되는 돌고 또 다른 거로 쓰고 이렇게 합시다 그런 느낌 그럼 저희는 이거 3개 팽이 다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진짜 아니죠 그냥 이 통해서 하나 하나 근데 무조건 무조건 다 쓰긴 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팽이를 하나씩 그러네 네 그게 그것도 있는 거죠 난 이 친구도 그러면 근데 또 재미를 위해서 3번 연달아 다 이기는 좀 준비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3번 만약에 연달아 다 이긴다 그러면 막판 뒤집기로 막판에서 마지막에 팀이 이기는 걸로 마지막으로 이기면 돼? 막파만 이기면 돼? 마지막을 이기도록 아니 이거는 그 대신 3번을 연속으로 이겼을 때 3번 연속으로 이겼을 때 이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아니 근데 어차피 어차피 3번 연속하면 이거 뭐해요? 이거 또 쓸 수 있어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이겼을 거야? 아니 그 이제 총 하나가 겹친 중 하나니까 이렇게 된 김에 그러면 작전에 지금 1분간 네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간? 그러니까 어차피 3개니까 3번 연속 이기면 또 이걸 쓸 수 있어 차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일단은 잠깐만요 일단 우리는 던지는 거 너무 약해 던지는 거 뭔데? 아니 나 이 친구로 한번 이겨 진짜 세 이게 짧을 수 있어 이거 맞지? 예은근이 네 개 다 쓸 수 다 쓸 수 있어 다 쓸 수 있어 우리가 지금 3개 있어 네 네 뭐예요? 떼요? 아래서 가다가 약간 전기 중인 거 같아 오! 귀엽다 그러면 우리 줄팽이 빼자 줄팽이 빼고 오케이 저거 이겼다 응급 세다 저거 좀 귀여워 이거 괜찮다 오케이 오케이 안 떼라고 이거 진짜 안 좋아 안 돼 가자 안 돼 안 돼 뭐야 야 지금 여기 있어 잘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야 이거 보내 봐 야 이거 보내 봐 야 이거 보내 봐 되게 쎄 때 이렇게 쎄 때 이렇게 쎄 쎄 진짜 왜 이렇게 쎄 쎄 쎄 쎄 쎄 그냥 우리를 맞게 야 그게 맞게? 오! 오! 어! 자 한번 회복 있어 이렇게 되면은 스시예요 이렇게 되면은 끝입니다 아웃이에요 아웃이에요 우리도 한번 회복이 있기 오케이 한 번 회복이 있기 오케이 한 번 회복이 이게 뭐야? 이렇게 해봐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된다 오케이 최대한 낮춰서 해야 된다 뭐야 얘들아 이거 풀어졌어요 나 제가 이거는 빼기로 했어 왜? 그래 이게 제일 좋다 저게 너무 의욕이 앞서면은 이게 다 하기야 나 고장 왔어 이렇게 나 이거 어떻게 하자? 알겠어 이렇게 한 거야? 우와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뭐야 이거 어떻게 해 고장 왔는데 하나 아니야 쎄는 할 수 있잖아 야 이거 너네가 고장 같은 거야 난 몰라 야 이거 안 좋은데? 너무나 고장 야 이거 이게 제일 좋은데? 와 얘 약해 이거 멀리서 보다 이거 괜찮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거 사용 방법 다들 아세요? 저 알아요 이제 알 것 같아 알아요 이거 너무 약한데? 이거 너무 약한데? 아니 너무 약하게 돌려서 이게 자꾸 부러지라 그러는데?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요 팽이를 버려라 팽이 맞나? 팽이가 없어요 나 있네? 여기 봐 야 이거 이게 젤스인데 이게 진짜 좋아 해볼래? 본인이래 본인이래 진짜 세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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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사기야 레츠 고 오케이 오케이 킹왕장이다 연습 끝 진짜 세다 연습 끝 오케이 파괴다 파괴다 가능성으로 봤어요 파괴다 여러분 이제 합시다 연습 끝 이거 잘해야 되네 이걸 이게 어렵네 근데 어차피 동시에 돌리는 거잖아요 그쵸 동시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 그러면은 양 팀 네 1번 선수 나와주세요 1번 선수 가자 자 1번 선수 아까랑 순서 똑같아 약간 선왕이랑 잘 어울리는데 오케이 선왕의 첫 발달이 잘 틀어서 최 왜 망각? 아니야 이 부분 있으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좋아 진짜 잘 어울린다 오 이렇게 하면은 탈대는 저거 스킨 스킨 진짜 치원생 썩은 런디 웨킹은 치원생 아니에요? 모래뽑풍 동성 모래뽑 아니 안되네 이렇게 굴러갑니다 아케이드 1번 1번 네 오케이 동생 씨 기다려주세요 가자 아케이드 동성 3 잠깐만 어떻게 약간 양쪽에 서서 할게 그래요? 양쪽에 서서 할까 좋아요 와 진짜 대결하는 거 같아 와 진짜 야 지금 조선생 같아요 진짜 너희 해야 돼요 진짜 너무 창세하다 근데 놀이뚜면서 노는 조선생이 아닌데 에? 민속빛 이거 살짝 금추장 아니야? 여기서 막 3, 2, 1 거실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거실 갑니다 3, 2, 1 3, 2, 2 1 네 나이스 오 뭐야 야 대박 제발 제발 아 대박 뭐야 왜 이렇게 세고 공룡 저어 이거 뭐야 공룡이 왜 이렇게 공룡이 왜 이렇게 멈추는 것 같아 헬스 헬스 아 정다 헬리콥도 아니 저거 뭐야 야 야 야 공룡아 할 수 있어! 공룡아 할 수 있어! 히는 데! 이겼다! 야 잘했어! 대박! 야 잠깐만, 얘 진짜 잘한다고 야 너가 이거 몰랐어 야 너무 너무 약간 야 잘했어 아마 갔잖아, 아마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겼어! 슬래곤 에보루션! 우리 지금 얼마 갈 수 있어? 1위! We'll do this! 우리 세계 첫 표시까지! We'll d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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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거 이겨? 네, 첫 번째 게임은 꼬맹이 팀! 꼬맹이 팀이거든요, 꼬맹이 팀! 저희는 으른 팀! 우린 어른 팀! 우린 어른 팀! 우린 꼬맹이 팀! 우린 꼬맹이 팀! 나 되는 말이야! 나 되는 말이야! 저는... 바로 두 번째 게임! 네,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저희가 2위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누구지? 나와! 불리하네요, 이거 나와! 와! 이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이거 우리 안 돼! 야! 우리! 가자! 무당아! 무당아, 난 널 믿어! 갑니다! 아직! 이거! 이거 좀 멀리서야 해! 내가 좀 멀리서야 해! 이거 좀 멀리서야 해! 너 너무! 안 나가게! 다! 안 나가게! 안 나가게! 이거 지금! 이거 너무 너무... 무당아! 무당아! 할 수 있어! 무당아! 그러면은! 너무 약하게 저희가 먼저 쏠게요! 아니야! 내가 쎄야 돼! 이게! 한 번 달아야 돼! 이게! 이게! 이거 제대로 돼! 야! 야 빨리! 통을 줘! 이거 거꾸로 뒤집어놔야 돼! 다 돼요? 2, 2, 1! 컷!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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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待って! 예! 예! 나물도 없었는데? 다시 해야겠다 조용히 해야겠다 하이브리드 팔이 움직였대요 팔이 움직였대요 팔이 움직였어요? 아니 동이 움직이지 뭐 이렇게 오케이 샀어요 저는 못 봤거든요? 제대로 보셨어요? 전 못 봤어요 니끼가 움직였다고 하는데 진짜 못 봤어 내가 왔을 때 안 움직였어 그냥 나간 거야 나갔어 어차피 지금 2대1이라서 기회가 더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리키 가자 다시 해야 돼? 바로 갈까요? 바로 재생이네요 그러니까 형이 이긴 거예요 형이 이긴긴 근데 어떻게 할래? 잠깐 우리 팀이 그러면 어떻게 할지 한 봐도 다 할 거예요 아니면 근데 우리 이긴 거 아니야? 빨리 이긴 거죠 이미 이기면 형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네 아까 이리로 갔어 나 이거 어떻게 해도 모르는데 근데 얼굴에 힘도 돌려 이거 얼굴에 힘도 돌려 그냥 한번 싹 이렇게 해야 되네 이거 이기면 여기 이거 이기면 근데 인근 이런 게 좀 어렵다 이게 인근이니까 이거 해버려 이거 해버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지금 안 돼 안 돼 이제 2대1이에요 2대1 네 갑니다 네 이게 제일 힘든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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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잡아? 알겠다는 거야? 이거 임리님껄 그냥 준비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준비 시작! 곰돌이 야 너 왜... 이거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오케이, 재미없으니까 한 번 더 하해 가자 한 번 봐드래요 아니면 해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게 이게 될텐데 너무 어렵다 어제 당먰도 이거 혼돈 이거 귀엽네 이거 잠깐만 준비 시작 잠깐만 나이스 잠깐만 동점이네 동점 2대2 이 정판을 한번 가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먹어요? 물 한번 먹은 데가 이거 왜 소고기 걸려 있는 거야 진짜로? 어제도 같이 먹어야 돼 같이 먹어야 돼 언제 먹었겠냐 오케이 다치겠다 어떻게 풀어준 거 아니에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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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렛츠고 시작 됐다 됐다 안 돼 안 돼 너무 세 너무 세 왜 이렇게 세 너무 세 이거 날라가잖아 날라가잖아 야 날라가 잠깐만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한데? 아직 몰라 너무 약하게 던졌나? 야 우리 이겼어 아니 근데 세게 이겼다 이겼다 우리 이겼다 지구력이 좀 좋은데? 아니 쟤 뭐야 왜 이렇게 야 얘 쎄 졌다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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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무게는 있을 수 있어도 얘가 얘가 좀 더 이겼다 이겼다 무거운 게 더 오래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거워요 없어져서 큰 게 나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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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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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제발 안 돼 알겠어 뭐야 안 돼 나이스 됐다 아 투옥 나이스 나이스 네 맨첩몬 맨첩몬 야 여기 몇 대 몇 있지? 로켓몬 아니에요? 4대3이에요? 그렇죠 3대2 끝났어요 아 끝났다 아 아쉽다 와 되게 재밌다 재밌다 재밌는데? 재밌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정국이 바뀌고 있어 오랜만에 끝났어? 아쉽다 와 이렇게 해서 대결을 마쳤는데요 우승팀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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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팀 와우 얼음팀 얼음? 얼음팀 뭐 얼음? 얼음팀 형들팀 형들팀 워파이 워파이 재밌는데 재밌어 두판 뭐래요? 두판 뭐야? 두판 더 남아 있었네 막판 막판 뒤집기 이게 너무 치열해가지고 막판 뒤집기를 잡시다 해야 되나? 잡았다 막판 뒤집기 잡시다 끝나요 형이 이거 진짜 잘 타요 아니면 두판 더 어때요? 그러면 두판 더? 딱 두판 하면 끝나잖아요 한판 하면 끝나는구나 끝날 수 있나요 이거 쓸까요? 맞다 마지막 한판에 이긴 사람이 진짜 이기는 거 이거 흔해 택시로 네 그러면 진짜 막판으로 얘랑 운동회를 운동회를 나요 운동회를 아니 얘랑 얘 얘랑 얘요 얘랑 얘요? 얘 너무 세고 아니야 얘도 세요 아니 그거 원래 그렇게 던지는 거 맞아요 이거 저거 이거 뭐야 분리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거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세 진짜 세요? 이게 진짜 세 이게 진짜 세 내가 진짜 내가 눈여겨보는 거야 진짜 세다 이게 진짜 내가 눈여겨보는 거야 저거 뭐야 이거 이거 말고 근데 공룡이 그래서 그 뭐야? 원심력을 좀 더 잘 쓰게 해주는 거야 이거 좀 파기다 이거 진짜 세다 이게 진짜 세다 원래 막판 막판 이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뭐 저는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지 이쪽 팀이 이겼으니까 우리 팀이 저희 데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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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합시다 엔진분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재밌는 상황부터 갑시다 엔진분들은 한 번 더 할 거야 아니면 그냥 저희가 이긴 걸로 할까요? 한 번 더 하는 걸 원하신다 옥수수를 흔들어주세요 옥수수 옥수수 흔들어주세요 옥수수 예 씨제이 오랜만에 재밌게 컴볼 씨제이 한 번 더 두 번 더 옥수수 두 번 더 원하세요 이렇게 봐 이렇게 나가네 근데 일단 한 번 더가 있었으니까 옥수수 하나 여러분 옥수수 나왔어요 나왔어요 둘 야 야 올라오니 오케이 나와요 오케이 많이 올라간다 이제 엔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어쩔 수 없지 오케이 오케이 이긴 건 우리로 하고 이게 이렇게 하면 돌린다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까 저거가요? 네 저거요? 오케이 그럼 여기 각 팀에서 가장 센 걸로 선판하는 걸로 제일 약해 보이는데 제일 센 거 이거 근데 너무 세다 깜짝이야 뭐야 손으로 하지마 세 걸어놔 뭐야 여러분 잘하는 거야? 네? 잘하는 거야? 밑에가 낑겨라 좋아해 좋아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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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로 할까요? 이걸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거야 좋다 이렇게 하자 네 결국엔 마지막만 이기면 된다니까 갑니다 근데 이거 바지 조지면 돼요 다 복귀해 주세요 이거 밟고 있다가 모르고 이리겠는데 잘라요 좋아 가자 간다 여기 갑니다 근데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센데 쓰리 투 원 고 맞아 그건 그거는 안 하면 안 돼 그거는 안 하면 안 돼 그거는 안 하면 안 돼 너무 쉬운 그쪽 그쪽 쓰리 투 옛날 기억을 오케이 시작 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세기의 싸움입니다 형 잘 전졌다 형 잘 전졌다 잘 전졌다 세다 세다 세기의 싸움 너무 약해요 와 아 끝났다 와 진짜 대박이다 세기의 싸움입니다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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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둘 다 셌네 아니 저거 왜 안 멈추고 있어 아니 꼴이는 보다 원실 싸움으로 할 수 있어 아 끝났다 끝났다 5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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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못 이겨 못 이겨 오 나이스 됐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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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걸? 오 뭐야 와 이거 왜 이렇게 세기인데? 진짜 세기 나이스 야 이거 진짜 치열했다 이거 잘했어 근데 이게 너무 세 잘했어 공룡이가 머리를 치고 꼬리로 치고 가는데 아니 이게 멍청을 치고 가는데 아 이런 데를 방어해 이게 꼬리로 이렇게 탁 꼬리로 이런 데를 막 방어한다 이거 멈추질 않아 수고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승패가 결정이 났네요 네 아이고 어른 팀 승리 형 팀 진짜 너무 마지막 진짜 치열했다 진짜로 이거 근데 좀 가격 차이가 좀 있지 않나요? 맞아 이거 너무 좋아 보여요 역시 겉망가 전 세계 모든 초등학생 여러분 저 오우지가 이제 가성비입니다 오우지 사세요 오우지 오우지 저 같은 선물이 있어요 바로 최고급 한우 세트 진틀이 가져와주세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진틀이 가져와주세요 오우지 무겁다 아이고 무겁니다 너무 멋있어 풍요롭네 풍요롭인데? 형 지금 한국생이랑 비슷한데? 색깔 너무 예쁘다 그리고 덤으로 행위치기도 드린다 행위치죠? 집 가면 쓰레기밖에 안 돼 행위는 온라인에 할게 민원 올 수는 있어요 새벽 2시에 막 새콤 생각해보겠다 소감 한번 들어보죠 소감 10명 사는 줄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저부터 말했대요 일단 팽이로 한우 저한테 이어줘요 제가 팽이로 한우 땄네 팽이로 한우 땋을 거였으면 평생 팽이만 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잘 먹으세요 어차피 집에 가면 저희는 좀 많이 있어요 저희 멤버들이 다 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못 먹더라고 다 나눠 먹어야지 이제 아이스팩이 들어있네 고급인데 알고보니까 여기 사실 알고보니까 열었더니 국거리 막 일으켜져 있는 거 아니야? 국거리? 국거리도 있대요 국거리도 있대? 네 죽을 못 그리는데 떡국 해먹을까? 네 이어서 소감해요 소감 뭐 하실래요? 네 저는 저희가 이렇게 7명 다 모여서 진짜 건강하게 이렇게 추석 보내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엠진 분들도 건강하게 잘 가족이랑 추석 보내세요 송편 많이 먹고 네 송편 그런 의미로 벌칙이 있습니다 MC 진행이 있어요? 복불복 송편 먹기 하나에 막 하나에 막 훅한 적 있나요? 벌칙은 이제 송편 먹기인데 젠토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이제 맛있는 꿀 송편과 매운 송편이 준비되어 있어요 불닭소스라고 들었어요? 네 몇 개 있다고요? 몇 개? 3위가 있다고 들었는데 몇 개 있다고 불닭기는 맛있어 두 개? 몇 개 있는지는 안 써 있어요 두 개다 두 개 일곱 개 중에 두 개 일곱 개 중에 두 개 일곱 개 중에 두 개가 있는데 지 1분의 2 그러면 그 중에서 아니 여섯 개 중에 두 개 가져올까요? 그 중에서 골라서 두시면 됩니다 이걸 빼자 다섯 개 중에 두 개 저만 되게 느낌 있는 걸로 준비했죠 여섯 개 중에 두 개 근데 이거는 안 걸리면 다 보인다 다 보여? 진짜? 안 걸리면 벌칙이 아니잖아 그릇 들기 그릇 들지마 그릇 들면 안 돼 손모가지 여기 보인다 보인다 보지 마 너무 재밌네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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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고 우리가 해가지고 골라서 저거 메로나예요 눈 감고 오케이 오케이 눈 감고 오케이 아니 근데 이거를 일부 형 가운데로 눈 감고 해야 돼? 섞어줄게 뭐야 너무 야바우 형 뭐야 이런 게 재밌단 말이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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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 아무거나 찍어줘요 저도 아무거나 다 찍어줘요 근데 그럼 와사비 뭔지 알잖아요 아니면은 몰라 우리도 몰라 아니면은 눈 감고 그래 우리 할게 순수하게 할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할게요 그러면 잠깐만 스탑하라고 할게 스탑할게요 근데 그럼 가운데 거는 네 뭐지 그럼? 너가 스태프를 해 그럼 해주세요 아무나 아니다 스탑 오케이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야 지금 먹어요 바로? 바로 먹어 이거 진짜 티 안 나 이거 바로 먹어야 돼 별로 없네 바로 먹어야 돼 맛있겠다 안에 들어있어 맞아 안에 들어있어 있어? 따가워? 아니면은 있어? 왜 이렇게 딱딱해? 모르겠나 봐 그것도 벌칙인거지 사실 밀가루가 아니라 다음 제가 갈게요 사실 아이테레이였어 잠시만 저거는 뭐 어때? 그냥 이게 거기까지 안 매워? 만수라 하던데 매워?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네요 맛있네요 꿀이야 꿀 니키야 눈물 날 거 같아 니키야 거기까지 안 해도 제일 좋냐 나도 돼? 나 여기까지 안 해도 돼 해 해 그냥 그렇게 하고 니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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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형 맛있는데요? 맛있어? 오케이 정원이 통과 근데 내가 만약에 와사비를 넣었으면 나도 먹고 싶다 뭔가 잠깐만 왜? 뭐가 뭔지 모르게 내가 만약에 와사비를 넣었으면 여기에 넣었을 거 같아 왜냐면 색이랑 비슷하잖아 오 그러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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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진짜 못됐어 렛츠고 이거 맞으면 재밌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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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비 어때? 매워? 매워? 매우면 매워 매우면 맵다고 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이건 벌칙이 아닌데? 아니 상냥 너무 상냥 진짜 맛있다 하나 더 먹어봐 잠깐만 나도 먹고 싶어 내가 먼저 먹을게 형 보라색 더하니까 보라색 먹는데 그럴까? 근데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이거 나 괜찮아요 보라색 너무... 왜 그래? 이거 너무 이상한데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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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죽었어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뭐야 형 너 어떻게 알아 알았어요 아니야? 야 거짓말 안녕 잠깐만 정원아 잘 생각해 정원아 이 두 개 중에 세 개 중에 있을 텐데 이거 두 개 남은 거 같아 야 와사비 있다니까 야 와사비 있다니까? 야 맞아 다 안 먹어도 된다니까? 맛있는데요? 먹었는데 모르는 거 아니야? 맛이 안 느껴지는 거 아니야? 다 먹어봐 다 먹어봐 다 먹어봐 아니 진짜 다 해가 아니 두 개 먹었다는 건데 두 개 먹었다는 건데 두 개 먹었다는 건데 야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잠깐만 아 저는 그래서 저는 모른 척 해주세요 나 진짜 난 둘 다 그거 먹었어 맞아 이거는 모른 척 해주세요 오케이 댓글을 그러면 읽어볼까요? 자 맛있는 송편 먹방이었던 걸로 아니 진짜 다 나요 진짜 제 건 아니에요 벌칙이 없고 벌칙이 아니고 사실은 딱딱한 게 벌칙이었어요 맞아 맞아 사실은 벌칙이 없었고 이제 와사비까지는 없고 졌는데 와사비까지 먹으면 기분이 좀 근데 진짜 조금 들어가서 아마 거의 맛 안 날 거라고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 우리의 이상이야 그치? 응 응 그니까 왜냐면 단맛이 나요 응 정원의 큐이 다 마무리로 댓글 좀 읽어볼까요? 정원의 큐이 근데 맛있다 나도 먹고 싶었는데 이거 뚜뚜가 만들어줬나? 뚜뚜가 이제 글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송편도 잘 만들었어 우리 저번에 송편 만들었네 그치 뜨고 뜨고 그건 송편이 아니라 난 반죽 만들었네 장면을 만든 것 같은 경우가 그 점프야 아이쿠이야 나도 송편 먹고 싶다 더 있을걸요? 리필 하나 진짜 맛있어요 더 있네 제이크 포기 잘생겼네요 이생 포기 포기가 리키 리키 오랜만이다 리키 리키 김이시무라 찰스 아까 맞다 김이시무라 찰스 내가 한번 해볼래 그저께 오제야 오제 오제 오제야? 아니야 오제 아니야 오제요? 오제예요 오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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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너 진짜 세 공룡이 방어가 있어 공룡 너는 내가 공룡 예정이에요 단연 최고야 아니면 무당 한번 써보면 안 돼요? 무당이? 무당이 어딨어? 그래 아까 너무 이거 허무하게 졌잖아 무당이 허무하게 이겨서 무당에게 화려한 기회를 줘보는 것 같아 근데 중간에 왜 이렇게 너무 세 얘도 세다 여기 못 놓치지 오? 잠깐만 이거 이기나? 둘이 능력이 안 봤을 때 오! 오 뭐야? 아 이거 못 이기죠 아 이거 못 이기죠 간발살이 대본에도 이렇게 거의 무당이이냐? 야 무당이하게 한번 써보면 기회를 금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무당이 해보자 저 한 3,000원도 안 돼 보이는데 무당이에게 싸움은 기회를 한번 줘보자 무당아 넌 이걸 이길 수 있을 거야 자 레츠고 권위 먼저 합시다 오케이 이거 얼마나 해볼래요? 변진분들은 보시라고 무당이도 분명히 이런 거 하라고 태어놔 거야 무당이 이거 한 2,000원 할 것 같아 무당이의 잠재력을 무시하지 무당이 생긴 게 저렇다고 다가 아니야 이거 무거워 가자 가자 해볼게요 거기 먼저 갑시다 야 그냥 야 그냥 야 어떡해 이거 야 끝났어 야 이거 끝났어 안 돼 하다가 심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무당이 무시지겠어 무당아 너무 약해 이거 어떻게 기다리냐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댓글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댓글을 읽어봅시다 포장도 되게 이쁘게 해주셨다 진짜 이쁘다 감사합니다 레츠 가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한번 열어봐도 돼요 안 돼요? 레츠 고 여러분 뭐냐 형 MC 잘했대요 진짜요? 네 재능이 있나봐요 펭이도 펭이도 요즘 재능이 있지? 펭이도 펭이도 재능이 좀 있어 뭐 형님 제가 MC에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재능이 있나봐요 알아서 잘 써먹으시고요 네 뭐야 여러분 펭이도 캡 촬영하려 우리 사촌 동생들 같대 안녕하세요 사촌 동생들 진짜 이런 거 가지고 놀자 춤속에 우리 사촌 동생들 훈련 잘 지내겠지? 안 만난 지 진짜 1년 넘었는데 사촌 동생이 레츠 가이 전 이게 좋아요 이런 춤추기 오케이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오케이 갑시다 레츠 고 왜 이렇게 무거워? 왜 이렇게 무거워? 무겁네 수려운 게 많아 무당벌레 아닌데 오케이 오케이 고객님 갈빗찜 어때요? 다음 월드컵도 화이팅 갈빗찜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화이팅 하나 둘 셋 월드컵이 원래 월드컵이 원래 월드컵이 원래 언제인가 라스트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트럭 오늘이 딱 추석이죠 내일일걸? 내일인가? 내일이구나 다들 진짜 재밌는 한 달 동안 재밌게 재밌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애기들이 하는 거긴 하지만 오랜만에 해서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엔진 여러분께 전할 게 있습니다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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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9월 달 월말 결산을 좀 쉬어가게 됐어요 안 돼요 9월 목표를 10월로 저희가 이뤄서 10월 달 월말 결산으로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많이 기대해주세요 와우 네 그러면 엔진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엔하이품과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와우 보통 이렇게 절 하지 않나요? 맞아요 절 하긴 하지 절... 절은 말고 이제 이 정도 안 돼요 셋 아이 세 해 세 해 세 해가 아니잖아 두 번 하시면 안 돼요 두 번 하면 안 돼요 두 번 안 돼요 질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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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바이바이